AFC 미들급 챔피언 UFC 파이터 고석현 안녕하십니까 AFC 미들급 챔피언 UFC 파이터 고석현입니다 제가 AFC라는 무대에서 시작해서 UFC라는 무대까지 제가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박호준 대표님 그리고 우리 AFC 관계자 여러분들께 일단 너무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지금 2년 정도 그랜드 호점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경기를 열어주시는 워터파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는데 제가 더 열심히 훈련하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서 우리 AFC에도 멋있는 잘하는 선수가 많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내고 또 많은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속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